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문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의 근거함 주의 음성이 밤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광야로 떠나라고 명하셨단다 아버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르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셨구나 이 지침 두 개를 보거라 하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리킨단다 방향은 정해졌다 자, 길을 떠나자 광야를 지나 홍해변방 가까이로 나아가자 일단 레이멘강을 건너 남남동 방향으로 가자꾸나 너희가 일어나자 이거 어디 가 너희가 너희가 걸어 너희가 넌 나라 넌 나라 넌 나라 너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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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